3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최인숙 앤 김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꽃다발하고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언박싱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초창기 때는 안 해봤던 일을 해서 조금 어설프고 하기는 했으나 제가 한 번 하기로 마음먹은 일은 끝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일 처음부터 좀 즐겁게 하자 이런 마인드를 컨트롤을 하고 저는 즐겁게 일을 했고요. 하다가 힘든 적도 있었지만 제가 스스로 저는 슬럼프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각인시키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회사가 어쨌든 13년 동안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고 아마 그러한 회사의 동반 성장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드나이트는 항상 설레이죠. 한 1, 2년 정도 일을 열심히 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축하를 받기 때문에 항상 설레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하는 스폰서님들 오시고 파트너님들이 함께 성장해서 그 무대 위에 오를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합니다. 미루기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힘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힘든 때보다 미루기에는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기에는 오고 계시는 민원님들은 묵묵히 다이아몬드가 되는 날까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나의 층과 상관없이 소통하는 리더가 되고 싶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이끌어줄 줄도 알고 제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저는 평생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저는 마음에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심이라든가 이런 게 가슴에 0%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고민이 한 90% 이상은 달아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13년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채워지니까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고민이 저는 0%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초창기 때가 가장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제가 해보지 않았던 분야를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됐고 어쨌든 사람들과의 소통이잖아요. 소통의 그릇이 나도 배워가고 그들도 배워가고 이런 가정 속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인생에서 힘들지 않은 일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다는 생각 저에게 저만의 셀프 리더십을 하면서 벌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갔을 때는 일이 정말 쉽더라고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일이 쉬워서 잘 갈 수 있었고 마무리로는 제가 모든 걸 다 감사하다. 요즘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의 글을 10가지씩 쓰고 있거든요. 1번부터 5가지는 다 유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직급에 대한 목표는 사실 특별하게 있지는 않아요. 특별히 계획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직급은 덤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게 저의 꿈이거든요. 아마 이 손으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 그림을 제가 스스로 상상해 봐요. 그게 저의 꿈이에요. 유산하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산하를 만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잘 해내셔서 유산하로 가족 모두가 부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산하 사랑합니다.